5월 8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오는 7월 장애 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장애인 당사자의 생생한 경험을 나누는 열린 광장토론 장애인 아고라가 복지TV를 통해 전국의 시청자들을 만납니다. 사전 녹화 방식으로 지난달 25일 복지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2019 제1회 장애인 아고라는 장애 등급제 폐지 내가 바라는 세상은 이라는 주제로 4가지 큰 관점에 대해 주 발언자와 방청객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함께 만드는 장애인 아고라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이 경험한 각종 불편사항을 사회에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유일무이한 광장토론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더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고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 전문 채널 복지TV를 통해 장애인 아고라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첫 회 방송은 10일 오전 10시 30분 복지TV를 통해 방송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 중 학대, 경험 등으로 심리와 행동상의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아동치료재활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아동의 69.8%는 학대 경험과 애정, 결핍 등을 겪고 있어 심리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2012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4,173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 놀이, 치료 등을 실시해 참여 아동의 자아 존중감이 향상되고 공격적 행동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데요. 대상을 17% 늘리고 사업비도 17% 증액했습니다. 우선 사전 심리검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종합심리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아동별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 아동에게는 미술, 언어, 음악치료와 개별 집중상담, 누리망 중독치료 등이 제공됩니다. 또한 심리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강관리와 학습, 문화, 여가 등 통합사례관리 프로그램도 같이 지원됩니다. 이외에도 종사자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역량 강화, 조사, 연구와 홍보사업도 함께 진행됩니다. 올해는 새로이 임상 분야와 사례관리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한 솔루션위원회를 통해 심리정서적인 문제 해결과 만족도를 높이는 서비스도 동시에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중 69.8%는 학대 피해 등으로 심리와 정서적 지지와 치료가 필요하다며 아이들이 입은 상처가 마음에 남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심리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